자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, 비기너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. 자 리스타트가 3번 나오는데 리스타트는 16카운트, 섹션 2까지 하시고 1번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. 자 첫번째 섹션, 오른발부터 앞으로 워크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세걸음 워크해서 왼발 포워드, 앞으로 타이어 킥, 킥한 왼발, 백스텝 뒤로 갑니다. 뒤로 백스텝, 세걸음 걸어가서 오른발, 왼발 옆에다가 터치. 자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두번째 섹션, 오른쪽 린디 스텝, 오른쪽 린디 스텝, 왼발 백랑 리커버, 왼쪽 린디 스텝, 백랑 리커버.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세번째 섹션, 오리피드 박스 스텝이라고 하죠. 오른발,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, 투게더 포셔풀. 왼발,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, 투게더, 왼발 포셔풀.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마지막 섹션, 오른발, 보드라그리 커버, 오른쪽 어깨로 오른쪽, 4분의 1, 턴, 사이드, 셔플. 왼발 위부 스텝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이드, 오른발 사이드, 코인.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부터 4까지 풀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리스타트는 첫 번째 바퀴 3월 16 카운트 하고 6시에서 한 번 있고 두 번째 리스타트는 두 번째 바퀴에 9월 9시에서 16 카운트 하고 다시 리스타트가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리스타트는 세 바퀴 돌고 네 번째 바퀴 끝나면 12시에 15월 리스타트 있습니다.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